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1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은 많은 성도님들이 자주 하나님께 던지는 또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시는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꽤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결국은 사업을 모두 정리하시고 작은 가게를 하나 여셨습니다. 나름이 열심히 가게를 통해서 재기의 발판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디면서 신앙도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닫는 그날 저녁 저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을 켜고 두 사람이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물게 해보았던 폐업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경건했던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될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후에도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항의와 그와 비슷한 절규, 그와 비슷한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비극이 성도들에게 일어났을 때, 또 때로는 그렇게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던지는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먼저 앞세워 보내야 했던 그런 분들로부터, 그리고 어렵게 아기를 가졌다가 너무 안타깝게 유산한 임산부로부터,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하는 어느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결혼하였다가 실패한 어떤 분으로부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손해를 입고 결국 문을 닫게 된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종종 던지는 바로 그 질문이 등장합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던졌을 법한 질문입니다. 아니, 던졌던 질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노종대로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큰 무리가 그곳에 정착을 하였는데 그곳에 그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갈증이 난 사람들이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성경의 흐름으로 본다면 폭동이 일어날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정당한 불평 아닐까요? 또는 정당한 절규 아닐까요? 정당한 질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번 시험만큼은 반드시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게 된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죠. 자연의 일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계시죠. 스테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일어서서 스테반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이 세상에서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십자가에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시지 않으셨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버릇없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는 장소를 만나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칠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본다면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국 사람들에게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출 애국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잠시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물이 풍부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옴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장인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과거를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오늘 나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 문제로 새롭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편 82편은 흥미롭게도 이 무리바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시험했다고 출애국 기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1편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셨다는 뜻입니다. 무리바에 도착했으나 물이 없음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신 분이 시험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까? 그 시험에 당당히 통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압박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 폭동이 일어나려는 듯 그렇게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모세를 향한 폭동은 하나님을 향한 폭동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여서 물이 없음을 알고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시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른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 르비딤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 이스라엘의 열정적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 이스라엘이 열심히 주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루어낸 그러한 응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 그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 사람들의 반항적인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을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바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왔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 우리의 열정적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항적인 소리에 대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르비듐에서 솟아난 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 마땅하고 당연한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인간의 원망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현재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르비듐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곳에 정착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다 떨어져갑니다. 준비된 물은 점점 없어져갑니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잠잠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라에서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라도 무슨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라도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물조차 쓴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저 돌무더기들만 있는 곳입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당황했고 당혹했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런 장소는 분명 희망이 없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만한 재료조차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을 만나게 되면 급하게 그렇게 공포방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른 땅, 그것도 말라있는 그런 이 돌들, 이 돌무더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좋은 말로 바위이지 그저 돌무더기들 속에 있는 아마도 큰 돌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곳으로 향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위가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물을 머금었던 바위가 조금씩 물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위, 마르고 마른 그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이 이 세상의 물줄기와는 다른 차원의 물줄기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줄기에서부터 가져온 그런 물이 아니라 정말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그 물체로부터 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그러한 활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물, 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완전히 다른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생각납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르비듐에서의 그 판석에서 나왔던 이 물은 어느 날 먼 훗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샘물입니다. 이 물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이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신령한 물을 르비듐에서 미리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애를 쓰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랩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 말씀 속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니 내가 모세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 그 위에 내가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내가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겠죠. 그러나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도 함께 쳐야 했을 것입니다. 바위가 물을 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놓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다시 말하면 그 허리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치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 다음에 이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척박한 상황 돌짝박과 같은 길 광야와 같은 길에서 물을 발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당황스럽게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곳에서 절망하며 공포에 빠져들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돌짝박과 같은 그곳에서 바위를 통하여 물을 내어주십니다.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목을 죽여주십니다. 그 생수가 우리를 광야에서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찬양하였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거친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치신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음료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누가 우리 중 어느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불평할 뿐이었고 우왕좌왕할 뿐이며 조그만 실망에도 악을 써대는 인간의 그와 같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척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르비딤과 같은 그런 곳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올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장소를 우리 모두는 지금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삶을 용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샘물을 우리에게 판석으로부터 길어올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음료를 공급하시는 성령을 분여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초청입니다. 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광야에 있어도 가라지 않습니다. 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 곳이 없어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우리 영혼의 담배와 같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참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